경기 시작됐습니다. 블루 코너, 송영재 그리고 레드 코너, 서진수 선수입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살짝 빠지는 서진수. 들어옵니다, 송영재. 지금은 케이지에 몰렸는데요, 중앙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지금은 목을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있게 공격을 뻗고 있어요. 송영재가 들어올 타이밍을 찾고 있는데요, 빠지면서 싱글렉 잡았어요. 싱글렉 그리고 돌아섭니다. 끄진 않은 것 같아요. 들어옵니다, 안디킥. 송영재. 다시 넘어트리면 탱다운. 옆구리 판득을 냈습니다만, 내중을 냈습니다만 유도식으로 나와있는 앞쪽 다리에서 노려봤던 선수였고요. 다시 탱다운. 송영재 선수, 이런식의 테이프다운. 앞서 계속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더욱더 시간이 3분 30여초 남아있고, 꼼치는 좀 잡아내야 될 텐데요, 계속. 오, 다시 거 들어갔어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왼쪽 밭도 들어갔고요. 들어간 거 같은데요. 자, 하체 왼쪽 다리가 이미 송영재 선수, 송영재 선수의 왼쪽 다리 뒤로 들어갔어요. 2종 다리가 들어왔죠. 아, 택 나왔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송영재 선수가 승리를 거리면서. 1라운드 시작합니다. 이동혁과 유상훈. 들어온 이동혁. 지금 면수에 살짝 걸렸던 유상훈 선수인데요. 짧은 아퍼컷 밀어냅니다. 라이트! 유상훈 들어옵니다. 다시 한 번. 펀치 게임. 자, 가드가 되나요? 들어옵니다. 닉킥 공격. 유상훈입니다. 넥클리치 잡아냈고요. 닉킥. 다시 닉킥. 여기서 끌고 들어갑니다. 이동혁이 먼저 자발적으로 그라드 끌고 들어갔습니다. 들어옵니다. 이면 라이트를 먼저 뻗었습니다. 유상훈. 다시 들어옵니다. 아직은 닉킥. 유상훈. 타이밍에 카운터 들어갔었고요. 다시 반드킥. 지금은 어떤 타이트 상황에서. 유상훈이 잘 잡고 있어요. 이동혁. 이번에는 왼손 펀치. 로우킥. 50여쯤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1라운드. 오른팔 걸어서 들어옵니다. 타격도 또 버립니다. 이번에는 라이트 어퍼컷. 일단은 레그킥 앞다를 많이 놓친 데 있고. 자, 지금 떨어지면서 다시 한 번. 레드퍼너. 유상훈 선수의 품전승으로 오늘 경기. 두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라운드 경기. 로우킥. months for theì. є ? 성공! 성공! 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넘어졌던 송혁영 위기입니다. 송혁영 위기에요. 킷가기 섞어보면서 몰아봤고요. 클리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계속되는 난타전 스튜끼바리아. 추반부터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오른손 한번 걸졌습니다. 난타전 계속 걸져 피하지 않습니다. 송혁영. 최대한 어느 정도 회복의 시간을 다닌 것도 필요한데요. 들어갑니다. 송혁영. 킥을 찾고 있는 스튜끼마리아. 골로 세웁니다. 비염해요. 비염해요.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오른발 찾을 때 빠져놨던 양정민. 좋아요. 데미지를 줬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헤드킥이 높게 올라갔습니다. 자신감 있는 거죠. 거리를 계속 체크하고 있는 주선수인데요. 에스피노사. 지금 내 손. 지금도 오른발 레그킥. 라이트. 레그킥 페인트 섞어주고 슈퍼벤치 넣어주고. 패턴 좋았습니다. 초기에 들어갔던 강력한 공격 때문에. 헤드킥이 높습니다. 지금도 킥 좋았구요. 일단 그거는 강정민 선수가 충분히 파고로. 지금 헤드킥 들어갑니다. 약간 브라질리아 퀴즈타기 올라갔다 맞네요. 들어가는 레그킥은 원투 라이트. 오우. 계속 마주보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바디킥 날아오니까. 에스피노사. 하나 얹힌 것 같은데요. 강경민. 상당한 정신력입니다. 지금은 왼손 살짝 빙겨냈습니다. 지금은 그룹으로 끌고 들어가는데요. 사이드까지 왔죠. 굉장히 좋습니다. 강정민 지금 포지션. 정말 좋은 포지션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공교를 해줘야 됩니다. 올라타는데 올라탔어요. 올라탑니다. 불마운트 좋습니다. 깔끔하죠. 레스피노 선수가 그라운드 스피드에 대한 기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선수로 보입니다. 파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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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어온 강정민 구슬입니다. 파운딩 경기 파운딩입니다. 라운드 스피드 유리 라운드aine 자 지금 라이팅이 좋았고요. 1강째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에디션 선수인데요. 네. 에디션 아직 타격이 안 되고. 타격이 됐어요. 지금은 원투 다시 한번 허용합니다. 김종하 선수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엔디션 한번 넣어봤고요. 지금은 밀려서 넘어졌나요? 쫓아 들어가죠. 다시 원투. 올발레어 킥까지. 다시 라이트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펀지를 뻗어보는 엔디션. 지금은 다시 들어갑니다. 로우킥. 지금은 높게 올라갑니다. 다시 원투. 오르던 잘 꽂혔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탈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시간. 와우! 임준수는 꽤 차마는데... 오우! 들어옵니다. 자, 패스를 좀 놓은 상태에서... 자, 지금은 시승을 벌이 되어 들어옵니다. 샤마랄. 긴 리치를 활약해서 계속 계속 뻗고 있습니다. 임준수 가도 올려야 됩니다. 단타전. 자, 리치가 긴 상대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임준수 화이트! 들어옵니다. 시승을 벌었어요. 자, 이분은... 자, 그리스도 하는 샤마랄 선수인데요. 잘 버텨내면서 침착한 브릭을 만들었고 계셨는데요. 네, 돌려 세웁니다만 밀어내고 있습니다. 샤마랄. 자, 그리고... 자, 위에서 좀 파운딩을 내고 있습니다. 파운딩, 파운딩, 파운딩! 샤마랄. 자, 임준수 조금 더 방어를 좀 해야 되죠? 네, 안면이 지금 너무 열려 있거든요. 자, 지금은 다시 팔을 끼고 있습니다. 자, 오른파 한번 노려봤었고요. 자, 이번에는 목적을 노리고 있는 샤마랄 선수인데요. 자, 힘으로 지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오, 지금은... 아, 빨리 안 걸렸습니다, 안 걸렸습니다. 경기 마무리됩니다. 아, 빨리 안 걸렸습니다. 좋습니다. 컴비네이션 깔끔하죠? 맞받아 잡아서 C90. 자, 데미지에 있던 듯이 한번 흔들어봤던 노재길. 그렇습니다. 서로 노데미지 다 어필하고 있어요. 오, 라이트! 자, 노재길 큰 번지를 두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해야 돼. 다시 라이트! 노재길! 들어올 타이밍을 찾고 있습니다. 라이트. 다시 올라갑니다. 외선! 오, 들어왔어요! 자, 타격이 들어갑니다. 데미지 왔죠, 데미지 왔죠? 자, 들어와야죠. 노재길, 더블챙. 자, 흔들리듯이 코브 서줍니다. 자, 디지에 몰렸습니다. 연타 공격. 노재길, 러퍼컨, 양선우. 자, 바디까지. 아, 여기서. 계속 벌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들어옵니다, 라이트. 노재길. 시크본 왼손 걸립니다. 다시 라이트까지.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자, 시크본의 위기인데요. 이건 좀 약봉 선수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른손 연타길이 패스 좀 울리죠. 네. 잘 들었던 노재길. 자, 디킥 또 부붓 쌓아보고 오른손 연타가. 자, 지금 몸통 두들기고 오른발내고 게임으로 정리 좋았습니다. 또 한 번 콜라인 dete션, 또 한 번 콜라인 dete션. 노재길, 완벽한 공격입니다, 아파카. 그런데 무엇보다도 굉장히, 그... 자, 지금의 멋진 로그킥. society in the first round. 짧게 쳐주면서... 오! 지금은 맞지 않았나요? 3라운드 마지막 4라운드입니다 라이틴급 초대 타이틀전, 노제겔과 신호본의 대결입니다 자 들어옵니다! 지금도 다시 흔들리는 신호본 더블잼, 바디! 다시 원툭! 왼손 복부하기가 흐드리고 있습니다 개수단의 공격에... 수빈 해야죠! 조심해야죠 다시 왼손 복cial 맞아요 노제겔 맞았죠? 왼손 복cial 맞았죠?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신호본 항상 정할 수 있는 기세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 화이트 그리고 로우킹 차주고 있습니다. 노제길 끝까지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0초 안쪽에 시간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 화이트! 아, 다운! 아, 다운드가 지전인데요. 다운이에요. 아, 다시 한 번 경기가 그대로 시키게 됩니다. 자, 유엔터가 들어오죠. 이제 화이트, 화이트 초대 챔피언을 등록합니다. 노제길 선수입니다. 1라운드... 잘 쏘고자, 웬수원... 쭙타 가지고 화이트는 많이 모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이처, 다운드 타이밍 빼는 거 좋아하세요. 들温입니다, 배명호! 배명호 선서가 굉장히 유리한 부분 착수할 것 같아요. 나이처! 들어갑니다, 배명호, 배명호! 류애어, 바운딩, 바운딩, 바운딩! 를 다운드 타이밍, 배명호, 손섭니다. 2라운드 초반, 승기를 1번 배명호! 카운닝 들어갑니다. 소우자 위기이고요. 자 배명호 다시 한번 라이트 라이트. 카운닝 맨손 오근성. 번드라면서 경기. 마무리됩니다. 배명호 배명호 배명호입니다. 1차 방어존 완벽한 승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차 방어존 완벽한 승리입니다.